안녕하세요. 다이나믹 일본어 문법 강좌를 맡게 된 유미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좌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법을 터득하신 여러분들께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일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술을 마십니까가 아니라 술을 마실 수 있으세요라는 어떤 가능형 질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장이라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알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센세와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물론 좀 딱딱한 문법 강좌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천천히 하나하나 센세와 쉽게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화를 잘 하시고 싶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일본어 문법이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화를 잘 하시고 싶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센세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루형이다, 따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루형 그러면 어떤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형 같은 경우는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일본어에서는 미래형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형을 가지고 미래의 의미까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형 그러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고요. 따형 그러면 과거의 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품사별로 어떤 식으로 접속을 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명사나 나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활용법이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명사 뒤에다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였죠? 그렇죠. 됐으라고 붙이죠. 자 명사 뒤에 뭐뭐가 아닙니다 하면 대화아리마생 자 뭐뭐였습니다는 뭐였어요? 넷이다. 뭐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화아리마생 넷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루형에 해당되는 것이 뭐뭐입니다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그 다음 뭐뭐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부분이 따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만든 문장은 정중체 문장이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통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뭐뭐이다 라고 명사나 나형용사일 때 그렇죠 다가 있었죠. 자 뭐뭐가 아니다 그럴 때는 자나이 또는 대화나이가 되겠죠. 자 뭐뭐였다 닫다 라고 있습니다. 자 뭐뭐가 아니었다 대화나깠다 또는 자나깠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형 그러면 다와 자나이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따형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예 닫다와 대화나깠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데스 대화리마생 다 자나이 또는 대화나이가 루형에 속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네시다 대화리마생 네시다 닫다 대화나깠다 이 부분이 우리 따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형용사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나형용사 예를 들자면 유명하다 할 때 유메이다. 마찬가지로 유명합니다. 유메이데스.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메이데와 아리마생. 자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루형이 되겠죠? 자 유명했습니다. 유메이데시다. 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메이데와 아리마생 되시다. 이 부분이 따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통체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면 자 유메이다. 유메이잖아이. 자 요 부분이 보통체 문장의 루형이 되겠고요. 자 유명했다인 유메이데다다. 자 유명하지 않았다인 유메이데와 낫았다. 자 이 부분이 따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형용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덥다라는 아찌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덥습니다. 아찌이데스. 자 덥지 않습니다. 아츠구 아리마생. 이렇게 했었죠? 자 더웠습니다. 아츠깠다です. 자 덥지 않았습니다. 아츠구 낙았다です. 자 지금 보시면 아찌이데스하고 아츠구 아리마생 이 부분이 루형이고요. 자 아츠깠다です, 아츠구나 깠다です 이 부분이 따형이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거형인 경우에는 뒤에가 전부 다 따가 들어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형용사의 보통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아찌이, 아츠구나이, 아츠깠다, 아츠구 낙았다. 자 이 부분에서도 아찌이와 아츠구나이 부분이 루형이 되는 거고요. 자 아츠깠다, 아츠구나깠다 부분이 따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동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마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테레비를 봅니다 할 때 미루가 있었죠? 자 미루의 마스형은 그렇죠. 미마스. 자 보지 않습니다. 미마생. 자 봤습니다. 미마시다. 자 보지 않았습니다. 미마생 내시다. 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와 보지 않습니다인 미마스와 미마생 부분이 루형이고요. 자 미마시다와 미마생 내시다 부분이 따형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는 보통체형을 만들어 보자면 자 보다, 미루, 자 보지 않다, 미나이, 자 봤다, 미다, 보지 않았다, 미나깐다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미루와 미나이 부분이 그렇죠. 루형이 되는 거고요. 미따와 미나깐다 부분이 따형이 되는 겁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 그 보통체형을 만드는 것이 매번 뭐에 동사마다 몇 그룹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졌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명사, 나영용사, 남형용사, 이용용사, 동사의 루형과 따형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나서 센세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형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교 왔다시와 레스토랑 데 유 쇼꼬 다베마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오늘 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자 저녁 아직 안 먹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나타낼 때도 이렇게 현재형인 다베마스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교실이 각세이가이마스 그랬어요. 자 교실에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교실에 학생이 있어요 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마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형 문장인 것 같은데 루형을 봤을 때는 미래와 현재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 또 볼까요? 자 아시다 기무라상 또 유메이나 기사대인데 고차오넘이마스 그랬어요. 자 내일이라고 되어있죠.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 기무라상과 유명한 찻집에서 홍차 고차를 마십니다. 그랬어요. 마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아시다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소거니 다레까이마스 그러면 저기에 누군가 자 다레까 그럼 누군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누가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누가 그럼 다레가가 되죠. 다레가하고 다레까는 좀 다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제가 좋아요. 그럴 때 언제가 그럼 이즈가가 되겠죠. 근데 언젠가 그럼 이즈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레까나니까 뭐 무언가 덮고가 어딘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 어떤 주격조사에 가가 붙었을 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따영이에요. 자 따영이 갖는 의미에는 뭐가 있는지 과거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노우 도모다치도 쇼핑고 심하시다. 어제 친구와 쇼핑을 했습니다. 자 이거 기노우 어제이기 때문에 심하시다 라는 지금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뭐 했습니다 라는 이럴 때 따영은 과거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노우 하나시다 쇼루 이모 되기다? 라고 물었어요. 어제 말한 어제 얘기한 서류 이미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라고 물었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하는 방법 과거일 때와 완료일 때의 그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과거인 경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기노우 도모다치도 쇼핑고 심하시다. 그랬어요. 어제 친구와 쇼핑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은 경우에 아 예 했어요. 이럴 때는 하이 심하시다 하시면 돼요. 자 안 했어요. 이럴 때 이에 심하생 되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과거를 물으시는 경우에는요. 그냥 아 예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완료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자 기노우 하나시다 쇼루 이모 되기다? 라고 물었어요. 자 어제 말한 서류 이제 다 됐어? 라고 물었더니 아 예 됐어요. 이 경우에는 하이 되기 마시다 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이 경우에는요. 이에 마다 대키때 이마생 하면서 이렇게 완료 우리가 아직 다 되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대키때 이마생 이라고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따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과거를 나타낸다. 라고 했죠.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내마데 가래와 나의 각세에 났다. 그랬죠. 자 작년까지 그는 대학생이었다.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교낭이라는 작년이었기 때문에 닿다. 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작년까지 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라는 정중체로 나타내실 경우에는 교내마데 가래와 나의 각세에 났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자 뭐 레포터 다시 마시다. 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레포터 됐습니까? 이미 레포터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다스라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자 다스라는 동사를 가지고 지금 다시 마시다. 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아 예 냈어요. 이러려면 하이 다시 마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낸 경우에는요. 이해마다 나시대 이마생. 이라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또 따형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발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철이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아 덴샤가 기다. 라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 전철이 왔다. 가 되죠.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기다. 라는 것은 왔다.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전철이 아직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전철 온다. 전철 온다. 이런 경우인데 아 덴샤가 기다. 라고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발견의 의미이기 때문에 따형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제인식의 경우에도 이렇게 따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함은 난 또 뭐라고 난 또 그럼 뭐라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쌰이 마시다까? 라고 물었네요.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었죠. 자 뭐라고 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과거형 표현으로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인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쌰이 마시다까? 의 기본형은요. 오쌰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오쌰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런 것을 특수활용 5단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오쌰우라는 것은요. 말하다 라는 동사 여러분 다 아시죠. 이유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이유라는 동사의 종경어가 오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는 말하다인데 오쌰우로 그럼 말씀하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쌰우 같은 경우에는 생긴 모양을 봐서는 1그룹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마스형으로 했을 때 오쌰이 마스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오쌰이 마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마스형을 만들 때 원래는 리마스가 맞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마스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활용 5단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경어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 주세요라는 표현을 알잖아요. 그런데 주시다 라는 동사 구다사로라고 있습니다. 이 구다사로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용 5단 동사이기 때문에 구다사 리이마스가 아니라 구다사 이이마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시다 라는 나사로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라시아로 오시다라는 이라시아로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다섯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죠. 일단 오쌰은 그래서 오쌰이 마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령의 의미인데요. 자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빨리 먹을 것을 재촉할 때 사 다 뱉다 다 뱉다 자 먹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명령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형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과거 같지만 뭐 과거일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재인식일 때도 있었고 발견일 때도 있었고 명령인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각각 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본어에서 지금 루형과 따형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루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따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문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 연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통해서 한번 루형과 따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는 머리가 좋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현재형 문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머리 그럼 아따마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는 머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자 가레와 아따마가 이 대에스 하시면 되겠죠. 자 가레와 아따마가 이 대에스 할 때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뭐뭐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정중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머리가 좋다라고 보통 체형을 사용할 때는 그렇죠. 가레와 아따마가 이 하면서 대에스만 빼버리시면 되겠죠.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과자는 맛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과자 자 권호오까시 자 맛있지 않다. 자 이 형형사의 부정문이 되겠네요. 자 맛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자 권호오까시와 529 아리마생 하시면 되겠죠. 자 529 아리마생과 같은 표현으로 529 나이 대에스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만약에 맛있지 않다 라는 보통체 문장으로 만들려면 그렇죠. 529 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맛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오이시 깎다 네스라는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방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양인데요. 자 깨끗하다라고 할 때 우리 기레이라는 게 있었죠. 자 해야 방이고 방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예 맞아요. 해야와 기레이대와 아리마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기레이대와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뭐가 아닙니다. 라는 부정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보통체 문장으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려면 기레이대와나이 또는 기레이잖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그는 친절하다. 자 친절 신세쯔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자 그는 친절하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가래와 신세쯔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을 친절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신세쯔 넷스 하면 되겠죠. 신세쯔 넷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과거형 표현으로 친절했습니다. 그러면요. 맞아요. 신세쯔 넷시다 하시면 되겠죠. 자 친절했다 그러면 예 신세쯔 닫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자 나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그럼 마이아사 하면 되겠네요. 자 커피를 마신다. 자 현재형 표현이네요.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예 자 어떠시오 마이아사 고히오 노무 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런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하려면 고히오 노미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비가 옵니다. 자 아메가 후루라는 동사를 가지고 옵니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까요? 예 아메가 후리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메가 후리마생 하면 되겠죠. 비가 왔습니다. 아메가 후리마스 따 하면 되구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메가 후리마생 4시 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라고 이렇게 따형을 나타내고 싶은 것 같네요. 자 과거형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A가 영화는 재미있었다. 라는 과거형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손아이가 와 오모시록 깠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여러분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하려면 오모시록 깠다 뒤에다가 그렇죠. 자 데스만 붙여서 오모시록 깠다 데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중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파티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 즐겁다에 해당되는 이 영영사 뭐가 있을까요? 얘 맞아요. 단어시이라고 있었죠.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자 파티와 단어시고 나갔다 데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파티는 즐겁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보통 채용으로 나타내 주시려면 여기서 데스만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파티와 단어시고 나갔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보통 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옛날에 저 사람은 매우 유명했다. 자 유명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 뭐 뭐 했다는데 유명이 지금 나용용사죠. 자 옛날이라는 것은 묵가시 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럼 옛날에 저 사람은 매우 유명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자 묵가시 아노시따 어떻게든 유명이 낫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닫다 라는 것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유명했습니다. 자 정중문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죠 유명이 낫이다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가시 아노시따 어떻게든 유명이 낫이다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했습니다. 라는 문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제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과거형 표현이 되겠네요. 자 어제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기노우와 도서관이 이기마시다 하면서 이기마시다 과거형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경우에 만약에요. 어제는 도서관에 갔다 라는 우리 보통체형으로 나타내 주려면 자 보통체형 같은 경우에는 따형이기 때문에 자 입구라는 동사의 때형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입구의 때형은 그렇죠. 이거는 예외로 이 때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따형으로 만들 경우에도 있다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마시다 대신에 갔다 라고 하실 때는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아 이런 곳에 지갑이 있었네. 아 이런 곳에 지갑이 있었네. 자 아 곤나토코로니 지갑이 있었네.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예 맞아요. 아 곤나토코로니 사유 같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 따 라는 과거 표현으로 하면서 발견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유가 아 따 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루라는 동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과거형으로 정중체로 쓴다면 아리마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어제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그럼 기노우가 되겠죠. 자 생일이라는 건 단조비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자 기노우와 간호자는 단조비 닫다. 이렇게 닫다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 만약에 정중문으로 생일이었습니다. 하려면 단조비 낫이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루형과 따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미라상 오스카레 삼아 되시다.